안녕하세요. 이번 업데이트 게임은 패턴입니다. 조각을 맞추는 일종의 퍼즐 게임인데요.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잽모드 하나만 추가되었어요. 잽모드는요. 그동안 완성된 퍼즐을 단순히 감상하는 모드입니다. 그냥 터놓고 다른 일을 하기에 딱 좋은 모드네요. 크게 바뀐 내용은 없으니 패턴 애용자라면 감상 모드 한번 즐겨보세요. 이상 간단한 소개였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